이상으로 3.1.10 150년 기념 2024년 3.1.10 기념 축하 공연 드리곤 드림 뮤직 예술단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원할 때 우리 사장범인 3.1 동계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지금 이후부터는 3.1 동계에서 공식 행사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헌룡 드림 예술단이 무대를 연출 감독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